반소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오면서 듣고 웃고 울며 즐기는 것이지 이 가슴으로 진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반소리다 지는요, 암만 생각해봐도 소리꾼이 되어봤어요 소리에도 법도라는 것이 있지 사내가 치마를 입을 수 없듯이 계집이 어찌 상투를 줄 수 있겠느냐 소리를 들어봤는데 괜찮습니다 아이고 다 음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